안녕하세요. 여섯번째 송배전설로 첫번째 송전설로 보시면 전기기사에서는 계산 위주로 막 나오는거고 공사기사에서는 계산보다도 뭐하는거에요? 설명 쓰는거 명칭 외우는거 그 위주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상 3선식 송전설로니까 여기서 전압강화 전력 3장 파트에서 필기시험 볼 때 공부했죠 전압강화는 송전단에서 수전단 전압 뺀거죠 요거 말고 3상 3선식이에요 루트3i의 rcosθ 플러스 x의 sinθ 이런식이 있고 도입원의 p의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다 그래서 요공식도 가끔 나오는데 우리는 주로 이 공식을 좀 암기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죠 필기 공부할 때부터요 그 다음에 전압 강화율 수전단 전압분에 송전단 마이너스 수전단 곱하기 100 요거 말고 수전단 전압분에 여기 올 수 있는게 전부 다 얘가 오는거죠 얘들 다 올 수 있는거지 그럼 루트3i의 rcosθ 플러스 x의 sinθ 곱하기 100 요거 말고 전압자승의 p의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 곱하기 100 요것도 수전단 전압이죠 이렇게 표현한거죠 지금 보시면은 p는 3 3 3선일 때 루트3 vi cosθ에서 i는 루트3 vi cosθ 분의 p다 이 공식 갖고 우리가 여기에 뭐 부화 전류 구해서 들어가게끔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이 얘기죠 전압변동률 수전단 전압분에 무부화 c 수전단 마이너스 수전단 곱하기 100이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 틀로다가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거죠 여태까지 공부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전력 손실 나오네 뭐 단상 2선식부터 순서를 좀 바꿔서 단상 2선식부터 보자고 지금 얘는 3상 3선이고 단상 2선이다 하면은 우리가 왕복선이 있고 1선당이 있어요 왕복선은 전압강화를 i의 r cosθ 플러스 x의 sinθ로 푸시면 되겠고 1선당은 2i의 r cosθ 플러스 x의 sinθ다 그럼 1선당이든 왕복선이든 이건 누가 결정하냐 출제하시는 분이 결정하죠 1선의 저항이 얼마 1선의 리액턴스가 얼마 이런 말이 주어지면 1선당으로 푸시는 거고 그런 조건이 안 주어지면 왕복선을 푸는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단상 2선식의 전압강화도 봤고요 근데 전력 손실인데 여기 선로에 전기저항인데 선로에 그럼 전기저항 구하는 공식을 로이의 a분의 l이라고 우리가 심벌 파트 거기서 단면적 구할 때 봤어요 고유저항 단면적 길이 전기저항이 되겠죠 이렇게 선로에 전기저항 r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전류가 각상에 이렇게 흐르겠죠 선전류가 그럼 선전류가 이렇게 와서 여기 와야지만 산상 부하를 쓰는 거죠 근데 오는 도중에 선로상의 전기저항에 의해서 i자승 r이라는 전력이 발생하죠 근데 이 전력은 내가 쓰는 전기가 아니고 나는 여기서 전기를 쓰는 거란 말이야 내가 전기를 쓰려고 봤더니 오는 도중에 발생하는 전력이죠 그럼 이거는 전기 못 쓰잖아 이걸 우리가 전력 손실이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i자승 r인데 지금 이게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3상 3선식은 그래서 얼마가 된다? i자승 r이 되더라 전력 손실은 그쵸? 그럼 이 전력 손실에 이 전류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루트산 부이 코사인 세타분의 p로 구하시면 되겠죠 이 r은 로이의 a분의 1이죠 공식 몇 개 이용해서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단상 2선식은 얘가 없는 거죠 두 개 선이잖아 그래서 얼마가 된다? 2의 i자승 r이라는 전력 손실이 발생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지금 3상 3선일 때는 3의 i자승 r이고 단상 2선식일 때는 2의 i자승 r만큼 전력 손실이 생겨요 근데 얘가 무슨 성분이에요? 지금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의 리액턴스에서 얘가 유쇼분 얘가 무쇼분 얘가 피상분이죠 아 그러면 선전류가 왔을 때 이 저항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 전력은 무슨 전력이 된다? 유쇼분 전력이다 이 얘기죠 공사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는데 기사에서는 유쇼분 무효분 피상분 다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얘가 r이기 때문에 얘는 유쇼분의 전력이다 이 얘기죠 손실분이 유쇼분이야 무효분이 아니고 유쇼분이다 이 얘기죠 거기까지 보시고요 지금 연가 얘는 공사 쪽이 더 나오는데 기사에서도 연간을 도시하시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설로 전 구간을 3등분 한 거죠 3등분에서 각상의 위치를 이렇게 바꿨죠 각상의 위치를 이렇게 바꿨어요 각상의 위치를 이렇게 해서 바꿨단 말이야 이게 연가다 이 얘기죠 도시하시오 그러면 제일 먼저 이렇게 이거를 제가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연가다 그러면은 지금 A상 B상 C상 A상 B상 C상 시험이 이렇게 남았대요 제가 시험 보지 못했으니까 이거를 L1상 L2상 L3상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 시험은 이제 ABC로 나왔다니까 설로 전 구간을 3등분 했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설로 정수에는 뭐 있어요? 설로 정수에는 R, L, C, G가 있죠 그래서 지금 L하고 C값이 크고 얘는 일정해요 얘는 값이 작아 그래서 우리가 L, C로 담아만 표현했지만 R하고 G도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이 높이를 그냥 이렇게 도시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 높이를 그냥 3m 얘를 2m 얘를 1m로 그냥 얘로 들자고 그러면 이 3m가 이렇게 와서 몇 m가 됐어요? 2m 되고 이렇게 와서 1m 됐죠 그러면 전체 이 A상에 걸려있는 거 선을 바꿔서 얼마 됐다? 6m가 된 거죠? 6m 높이가 그러면 여기가 2m가 이렇게 와서 1m 됐죠 이렇게 와서 여기가 3m 됐죠 그러면은 B상은 2m, 1m, 3m 전체 6m가 됐죠 C상 봤더니 여기 1m, 이렇게 해서 3m, 이렇게 와가지고 2m, 전체 6m 됐죠 중간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를 봤을 때 전부 다 높이가 같죠 높이가 같다는 얘기는 결국 정정 용량이 같아진다 이 얘기죠 그리고 여기가 여기가 한 칸, 여기 한 칸, 이렇게 와서 두 칸 됐죠? 전체 4칸 이거 B하고 C가 한 칸이죠? 이렇게 와서 두 칸 됐죠? 이렇게 해서 한 칸 됐죠? 전체 4칸 C하고 A상이 두 칸에서 이렇게 와서 한 칸, 이렇게 해서 한 칸, 전체 4칸 결국 간격도 같게 된 거죠 그러면 연간은 결국 뭐냐? 상의 위치를 바꿔가지고 뭐 되는 거예요? 높이도 같게 되고 간격도 같게 된 거죠 선로 전 구간을 선등분하여 각상의 위치를 바꿔 전자 유도되는 크기와 정전 유도되는 크기를 갖게 한다 이걸 우리가 연가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전자 유도되는 크기는 L값인데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 L이죠 여기에 일정한 성분 R도 있다 이 얘기죠 정전 유도되는 크기는 C인데 어디민턴스는 G 플러스 J 오메가 C죠 그래서 여기 뭐도 있다? 콘덕턴스도 있다 이 얘기죠 우리는 RLCG를 뭐라 표현하느냐 선로 정수라 표현하죠 그래서 연가를 했더니 뭐가 된다? 선로 정수가 평영되더라 그러면 연가를 하고 봤더니 좋은 점 두 가지가 뭐가 있느냐 직렬공진에 의한 전이 상승을 억제시켜줬고 그 다음에 연가를 했더니 L값 C값이 평영됐던 이 얘기는 중성점의 전압 전류가 제로가 되는 얘기죠 그래서 통신선에 유도장애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연가다 이 얘기죠 그러면 연가를 하려면 어디가 어떻게 한다? 전선의 간격과 배치와 전선의 굵기 갖고 굵기 갖고 연가를 나타낸다 이 얘기죠 도시하시고 이거 쓰시래요 그것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린 거죠 연가 그래서 연가를 했더니 이거 개선 문제에 또 철다크리 문제 나와서 등가 성강거리 구하시래요 루터 삼성권의 D1, D2, D3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삼각형 별이래요 정삼각형 얘가 2m, 얘가 2m, 얘가 2m래 그러면 D다시는 루터 삼성권의 2 곱하기 2 곱하기 2 2의 삼성 그러면 결국 2m가 된다는 얘기죠 어떤 거? 정삼각형 별일 때 수평 별일 때 여기가 2m, 여기가 2m래요 그러면 여기는 2 곱하기 2m가 되겠죠 그러면 D다시는 루터 삼성권의 2m, 2m, 2 곱하기 2m 그러면 루터 삼성권의 2의 삼성의 삼성의 2가 되겠죠 이거 3개를 이렇게 쓴 거고 쪼갠 거예요 이거 날라가죠 그러면 결국 루터 삼성의 2에다가 2m를 곱해주면 수평 별일 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계산하시오 남았는데 단도체일 때 L은 0.05 플러스 0. 세력장 5끝에 로고 10에 R의 D다시죠 미리엘리 퍼 킬로미터 단도체 이때 이 D다시가 이걸 이렇게 구한다 이 얘기죠 그럼 복도체는 0.05에다가 도체의 수 나눠져야죠 2도체면 2가 들어가고 4도체면 4가 들어가야죠 0. 이거에다가 로고 10에 R다시의 D다시가 되죠 미리엘리 퍼 킬로미터가 되겠고요 얘는 다도체 방식 얘는 단도체예요 그래서 얘가 도체수가 된다 이 얘기죠 얘가 주어져 얘는 주어져요 이 등가 반지름 R다시 구하는 게 시험 문제죠 그래서 복도체다 그러면 루트 R, D도 하면 되겠죠 이 복도체에서 루트 R, D라는 얘기는 이 소도체의 반지름을 R이고 소도체의 간격을 D다 표현한 거죠 그래서 소도체의 반지름에다 소도체 간의 거리를 곱하면 등가 반지름이 나온다 이 얘기죠 그러면 소도체가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르니까 무슨 역이 작용한다? 흡입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가운데 절연체를 끼우죠 이게 뭐다? 스페이서 그러면 스페이서의 설치 목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소도체 간에 전류의 방향이 같으므로 흡입력에 의한 달락사고를 방지하기에 설치하는 게 소도체보다 스페이서가 되는 거죠 4도체는 R'는 루트 3승군의 R, D 4승군의 루트 R, D, 3승이죠 이 D3승이면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이 D는 루트 6승군의 2Dm죠 이거 다시 다 쓸게요 그래서 조금 이거 전력책에서 한번 찾아봐서 공부해서 마무리 넣으세요 왜?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까지 나왔으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얘다 이 얘기죠 C는 0.02413의 짝소 홀수의 로고십의 R' R의 D' 마이크로페러 퍼킬로메터죠 그래서 단도체일 때 얘고 복도체일 때는 R' 그렇죠? 4도체일 때도 R' R'는 이렇게 구한다 이 얘기는 동일하고요 여기까지가 연가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공사에서는 우리가 뭐하는 거야 지금 스시어 위주로만 나오니까 이게 나올 확률이 크고요 근데 이게 공사 쪽 문제인데 기사에도 출제가 됐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제가 같이 논았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세요 세 번째 코로나 이 코로나 파트도 공사 쪽인데 기사에 종종 출제돼요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대지전압이래요 여기가 대지가 0V고 그러면 전인차 발생하겠죠 근데 송전선은 무슨 전선이다? 나전선이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절연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임계전압이라 표현하죠 이때 임계전압이 이 대지전압보다 높아요 그러면 코로나는 발생이 안 되죠 임계전압이 떨어져 그래서 대지전압보다 밑으로 떨어졌단 말이야 이때는 코로나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 떨어지는 정도를 우리가 전이경도라 표현하는 거고 그러면은 코로나가 발생하면 좋아야 나쁘야? 나쁘죠? 먼저 대책부터 쓰자고 결국 임계전압을 높여야 되면 좋다 이 얘기죠 임계전압이 뭐라고요? 공기가 절연되고 있는 상태의 전압을 임계전압인데 임계전압이 높아야 좋다 이 얘기고 말을 바꾸면 전이경도는 떨어지는 정도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코로나가 발생하는 개시전압 얘는 높은 전압이 발생하라고 얘는 낮은 전압이 발생하는 거죠 얘보다 높은 데서 발생한다 확률이 작잖아 그래서 코로나 개시전압은 높을수록 좋다 이 얘기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 직경을 증가시키던지 복도체 다도체 방식을 채택하던지 또는 가선금구를 개량시키면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코로나는 뭐냐 전설로 주변에 전연이 부분적으로 파괴되는 현상 이거를 우리가 코로나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면 코로나의 종류에는 뭐 있냐면 연명코로나 그 다음에 연명코로나 기준코로나 그래서 종류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임계전압 임계전압이 뭐냐 전설로 주변에 공기의 절연 상태다 그래서 전위경도가 나온다 그랬죠 전위경도는 지도편화는데 직류가 있고 교류가 있어요 직류일 때는 29.8kV 퍼센치멘트 교류일 때는 21.1kV 퍼센치멘트 그래서 뭐 수치는 쓰는 거 안 나와 그럼 뭐가 나오냐 임계전압은 24.3에 M0 M1 델타 D에 로그십에 R분의 D 단위는 킬로볼트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뭐다 M0가 표명계수 단선일 때는 1이고 연선일 때는 0.8에서 0.98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중공연선이 0.98인데 얘 명칭이 뭐냐 표명계수 한번 나왔고 이거 명칭 3개 쓰시오가 나왔어요 M1은 천우계수 맑은 날은 1이고 흐리거나 비우는 날 축축한 날은 0.8로 잡아주죠 델타는 상대 공기 밀도 그래서 지금 이거 상대 공기 밀도 인계전압 구하는 게 계산문제 21년도 나왔다 얘 원칙은 273 플러스 온도 T분의 0.386 에다가 기압 B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 공식은 뭐냐 20도 C에서 1 기압 일 때 우리가 정형화 만들어놓은 공식이란 말이야 근데 문제가 25도 C 기본온도가 20도가 아니고 25도시고 30도로 올라갔대요 온도가 변해서 우리가 얘는 20도 C에 1기압일 때 만들어놓은 공식이란 말이야 이렇게 푸시면 안 되고 그러면 273 플러스 지금 올라간 거 35분에 얼마 273 플러스 25도 그렇게 해서 온도 구하고 그 다음에 기압 760mHg가 기본기압이죠 그거에 변화한 거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 있는데 그거는 문제 풀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D가 전선의 직경 뭐 센티 그 다음에 뭐 D다시가 등가선강거리죠 뭐 미터가 되겠고 그러면 요것도 미터로 단위를 통일시키면 미터로 하면 되겠죠 미터미터 그 다음에 R 반지름 얘도 단위를 통일시켜서 미터미터로 해서 지금 요거 3개 명칭 쓰시화가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계산하시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써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 코로나가 뭔지 쓰시고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영향 4가지 쓰시고 대책 2가지 쓰시오 이렇게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공사 쪽인데 기사도 나오고 공사도 나오니까 다 같이 보자 이 얘기죠 코로나가 발생하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코로나 손해의향 송전용량 감소하드라 또는 송전 손실이 증가하드라 같은 말이죠 피신흥 델타의 241에 주파수 플러스 25에 루트 2디 분의 D에 대지전압 마이너스 인계전압 자승의 10에 마이너스 5승의 킬로와트 퍼 킬로미터 파선이 되겠죠 계산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공식에서 암기하고 가진 얘기 또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코로나가 이렇게 해서 송전 손실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5존에 의한 전선에 부식이 발생한다 이 얘기죠 5존에 의한 전선에 부식이 발생하고 잡음에 의한 전파장애가 발생하고 고주파에요 고조파가 아니고 고주파로 인한 통신선에 유도장애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다섯번째 대책은 뭐냐 결국 전선의 직경을 증가시키는 거죠 복도체 가도체 방식을 채택하는 거예요 채택한다 이렇게 설치한다 그 다음에 가선군구를 개량시키더라 가선군구가 뭐예요 철탑이 낡으면 새것으로 바꾸고 애자련 애자 소호각 소환 낡은것 새것으로 전선 낡은것 새것으로 바꾸는게 가선군구 개량이다 그래서 코로나가 뭔지 쓰시고 영향내가 있으시고 대책 두 가지만 쓰시오 이렇게도 나왔으니까 또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죠 나왔으니까 설명을 좀 더 드린 거죠 작년에 비해서 철탑의 종류 및 각부의 명칭이다 뭐 나왔는데 지금 직선형 철탑 3도 이하로 아 3도가 나왔네 공사에서 공사시험에서 직선형 철탑은 이게 뭐예요 결국 이게 철탑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가는데 최소한 요렇게 가더라 요게 몇 도 3도 3도 이하는 직선형으로 보자 직선형 철탑 그 다음에 각도형 철탑 이렇게 오다가 이게 꺾여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가야되는데 꺾였어 3도 이상 20도까지 그래서 B형 20도 초과하는거 C형 제가 거기다가 써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돼 그래서 3도가 한번 남았어요 직선형 철탑은 몇 도 이하일 때 여기 철탑이냐 3도 이하 꺾어지는거 각도형 B형하고 C형이 있는데 B형은 3도 초과 얼마 20도까지 그 다음에 20도 초과하는건 뭐가 된다 C형 B 요거 A형 철탑 얘를 B형 C형 이게 철탑이 있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T형 우리가 1유형 철탑이 있어요 요걸 T형 철탑이라 표현하고 억류 지지형 철탑이다 일명 T철탑이라 표현하고 억류 지지형 철탑이다 여기가 변전소가 있대 여기서 오는 라인을 이 철탑이 다 억류 지지해주는거죠 그래서 억류 지지형 철탑 내장형 철탑 내장형 철탑은 2형 철탑이라 표현하고요 10기 이하마다 1기식 비율로 신설하는거죠 그래서 10기 이하마다 여기 10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땅바닥을 2자 모양으로 파서 각을 줘서 파서 탄탄하게 타설하라 이 얘기죠 보강형 철탑 얘는 여기가 10개마다 설치하는게 아니고 여기 집안이 약해 집안이 약하니까 더 기숙이 파서 그냥 타설하라 이 얘기죠 보강형 철탑 얘는 다 뭐다 용도상 철탑이죠 철탑의 종류 용도상 5가지 적으셔 쑥 적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게 몇 도냐 3도 이하 나왔구요 그 다음에 인류형 철탑 내장형 철탑 각각으로 보는거 나왔구요 그 다음에 형태상 뭐 사각 철탑 방사형 철탑 우두형 철탑 문형 철탑 회전형 철탑 MC형 철탑 그거는 형태 모양상 따지는거죠 예 이렇게 정리하고 그래서 얘는 형태상 모양상 종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요 형태상 모양상 그래서 요 그림이 나오고 무슨 요게 나와요 네모가 무슨 철탑이냐 사각 철탑 명칭 쓸 수 있게끔만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거에요 얘는 요런거 철탑 이거 뭐에요 이렇게 가는거죠 수평 얘는 수직이죠 그러면 상가상의 이격거리를 띠죠 오프셋 오프셋 왜 하는거야 상하선의 혼촉방지 단락방지를 위해서 오프셋 뜨는거고 얘는 수평별이죠 수평별일 때 이루셀 때 표준 전형간격은 얼마 900미리 띠는거죠 얘랑 얘랑 900미리 그쵸 그 다음에 표준 전형간격이 1400미리 죄송해요 1400미리 번개에 의해서 맞더라도 얘가 와서 붙지 않게끔 1.4m 띈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최소 전형간격은 수평 횡화중이 불었을 때 움직이다가 부딪힐 수 있잖아 단락될 수 있겠죠 그래서 900미리 띈다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전철 보시면은 전철에 이렇게 레일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펜다그래프 있고 전차 이렇게 지나가고 그래서 전철 타고 가다 보면 옆에 철탑이 있어 이게 문형 철탑이죠 그 다음에 방형 철탑 봐요 사각 철탑하고 틀려 칫사각형이야 방형 철탑 그리고 얘도 수평지선이에요 수평 얘는 수직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숯불처럼 생겼대 그래서 우드형 철탑 얘가 이렇게 마른 뭐가 그래 있어요 이게 회전형 철탑이다 해서 여러분들은 그림 모양 갖고 명칭 쓰는 게 나온다 이 얘기니까 공사기사 하려면 제가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명칭 암기하셔야 된다 그랬죠 명칭 암기하셔야 된다 이 얘기고요 그쵸 얘가 무슨 철탑이냐 무슨 철탑이냐 이건 뭐 뾰족한 수가 어딨어 그림 보고 모양 외우는 수밖에 없지 그리고 철탑 정부 정관인데 이게 뾰족하냐 이게 넓적하냐 그 차이예요 정부 정탑 정부 정관 죄송해요 정부 정관 그리고 이거 두 분을 암이라 표현하는데 암 조제와 암 주제가 있죠 암 그리고 옆에 철탑에 이렇게 옆에 있는 거 요거 요거 요걸 주주제라 표현하고 요 밑에 요거 요거 갖다가 우리가 사제 갖다가 모아서 십을 받는데 거시플레이트 주주제 암 철탑 정부 그 다음에 요거 사제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앵카 블럭 있죠 요 앵카 앵카 제에다가 주각제 이게 주각제예요 요게 앵카 제고 앵카 제에다 주각제를 설치하는 작업 요거를 각입이라 표현하자 각입 그 다음에 요게 상판부 주체부 주각제 요거다 이렇게 콘크리트 다 설하는 거겠죠 각입이 뭐라고요 앵카 제에다가 주각제를 연결하는 작업을 각입이라 표현하는 거고 앵카 블럭 여기다가 블럭 써서 움직이지 않게끔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명칭을 갖다가 암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5개 주면 5점이고 10개 주면 10점이고 그래서 명칭을 암기하시거나 하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재 보시면 브레이 결구를 알아가지고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 브레이 결구다 이게 브레이 결구래요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 쓰는 결구 방식 고정시켜주는 거 브레이 결구다 보시고 그래서 각입 봤더니 이 철탑의 기초 작업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앵카제에다 주각제를 연결하는 작업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 된다 각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 편을 마치는데 철탑 두 번 세 번 중에 한 번은 나와요 철탑 종류 꼭 외우고 가셔야 돼 공사 기사는 송전설로에서 계산 문제보다 계산 문제보다 쓰고 외우는 거 그거 위주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직 외울 게 끝난 게 아니야 이제 배전설로 가시면 애자 부위의 명칭 다 외우셔야 돼 왜? 나오면 그림 나오면 똑같이 나와 똑같이 나온 거 여러분들이 보고 쓰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송배전설로에서 송전설로 파트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